한국항공대학교 재학생이 알려주는 솔직 담백한 학과 소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안 보면 손해! 저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악학과는 국내 최초, 최고의 민간 조종사 양성기관입니다. 항공운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들을 심도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운악학을 이끄는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수색, 울진, 정석 등 국내 최대의 비행교육원 3곳, 그리고 검증된 미국 비행학교들에서 비행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70여 년의 역사 동안 배출한 수많은 조종사 선배님들에 의해 훌륭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길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크게 민간조종사 그리고 군조종사 과정으로 진로가 나뉘게 됩니다. 민간과정의 경우 국내의 비행교육원 혹은 미국의 비행학교에서 비행실습을 진행합니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후 원하는 항공사로 진출해 조종사의 길을 걷습니다. 또 군과정의 경우 공군조종장 학생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공군학군단에 편입이 되며 졸업 후 인간하여 공군의 조종 교육과정을 밟으며 공군조종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군은 항공공학과 우주공학에 대해 배우는 항공우주공학 전공, 항공기 기체, 동력장치 및 전기전자 등 항공기 전체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항공기 시스템 공학 전공, 기계 설계, 개발, 생산에 대해 배우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항공우주와 항공기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 자율주행, 항공정비 시스템, 조종, 항공경영 등 다양한 유감 전공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카리, 카이,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등과 같은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나 항공사 및 관련 기관과 연구소 등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GM 등 다양한 기계 관련 사업체에 매년 많은 졸업생들을 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 제어 시스템 등의 전자공학 분야와 항행 시스템, 레이다, 항공기 전자장치 등의 항공전자 분야를 배우는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전공,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이동통신, 방송 및 멀티미디어, 컴퓨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등의 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세부 전공의 과목을 5개의 트랙으로 분류하여 본인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전자, 반도체, 회로, 컴퓨터, 통신 분야 등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나 관련 우량 벤처 기업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교통 물류학부는 두 가지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여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인력 및 공항관리에 대해 배우는 항공교통전공과 이러한 인프라 시설을 통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배우는 물류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교통전공의 경우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을 수료해야 하는데, 대학과정을 통해 교육원을 입구할 수 있는 학교는 수도권에서 우리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류전공의 특징은 타학교와 달리 IT가 접목된 커리큘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1학년 때부터 매트랩,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레나와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전공은 CJ대한통원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매년 인원을 뽑아 졸업 후에 CJ에 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원들은 4학년 때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으며, 방학 때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항공교통전공은 관제사와 운항관리사 또는 공항공사의 교통, 일반 직렬 혹은 기타 항공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류전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J대한통원 같은 물류전문대기업, 대기업 내 물류구매부서 또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전문공무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항공, 오줌 및 자동차 부품 신소재 트랙과 전자 반도체, 에너지 부품 신소재 트랙으로 나눠서 휴대전화, 액점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재료를 공부하기도 하고 재료의 표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복막공학, 그리고 철강재료, 반도체공학, 연력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항공개발과 항공기 제작 혹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많아서 항공기 기체 부품, 소재 관련 공부를 할 때나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학교의 재료, 신소재 공학 등의 학과에 비해 항공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재료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르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접할 수 있는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항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배우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구조형 재료 등 재료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학문에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료라는 특성상 어떠한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잉, 나사, 카이 등 항공우주 관련 기업은 물론 구글, 삼성반도체, LG디스플레이 등의 반도체 관련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철강기업 그 외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넓은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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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